다이어트 요즈 남자 최기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6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약 5년이 안되는 시간 동안 이런 식단 변화를 해오면서 겪게 된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오고 있는 식단의 3가지 특징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탄수화물의 종류 개선, 먹지 말할 탄수화물들을 먹지 않고 또는 줄이는 거죠.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섭취량 조절, 기본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이어오다가 가끔씩 탄수화물을 조금 더 먹어줍니다. 세 번째는 간허적 단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복 시간을 평소에 충분하게 확보하고 가끔씩은 조금 더 긴 공복 시간을 넣어주기도 하는 간허적 단식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단 원칙들을 중심에 두고 지금까지 4년 넘게 생활해오면서 제 몸에 일어났던 변화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단을 바꾸기 전까지 감기에 되게 자주 걸렸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감기에 걸렸고 또 그 외에 추가로 한두 번씩 더 걸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6번에서 8번 정도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감기에 걸렸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감기에 제대로 걸린 것은 단 한 번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2017년 겨울 탄수화물을 4000칼로리씩 30일 동안 먹는 실험을 시작했던 첫 주 한 4일 차쯤에 그때 감기에 걸렸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제대로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고 가끔씩 감기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약간 몸이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가 있었지만 이 감기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제 몸에서 면역력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식단을 바꾸고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아픈지를 한 번 체크해보세요. 이전과 지금이 달라졌다면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위를 잘 느끼지 않게 된 겁니다. 특히 겨울에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춥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겨울에 실내에서 반팔을 입고 다니는 기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게 처음 저 탄수화물 식단 시하고 나서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추위를 오히려 더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잘 때는 긴팔 긴바지, 겨울에는 수면바지를 입어야 됐고 손발은 특히 좀 찬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추위를 잘 못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잘 때 옷을 벗고 자는 거죠. 몸에서 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잘 때 옷을 벗고 속만 입고 입을 덮고 자는 걸 좋아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식욕과 포만감의 안정화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 한 시간 이상 무언가를 안 먹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입에 넣어야 됐어요. 과일이나 요거트나 무언가를 마시거나 또는 식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었는데도 몇 시간이 지나면 또 출출해지고 간식을 먹고 싶었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재물 먹었죠. 저는 이게 식욕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공복 시간이 길어질 때 그냥 편해요. 굳이 제가 지금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을 늦게 먹어도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조금 더 가볍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간식에 대한 욕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뭔가 주전부를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과자를 먹기도 하고 요거트를 먹기도 하고 과일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식사들을 잘 먹어주고 나니까 식사를 먹고 나서 뭔가를 더 먹겠다는 욕구가 사라져요. 재밌는 건 식사 안에서 탄수화물이 특히 많았을 때 그럴 때는 이상하게도 배부르게 먹었어도 간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식욕과 포만감이 안정화되면 삶 전체도 되게 안정화되고 통제력을 얻게 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곤증입니다. 저는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나른하고 졸렸어요. 특히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이후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주 잤어요. 이건 저의 지인들,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야 사람들한테 이걸 왜 그러냐 물어보면 소화를 할 때 피가 소화기간에 몰리니까 졸린 거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게 되니까 또는 공복시간을 늘리게 되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졸린 게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곤증이 일어날 때 다시 보면 제가 앞에서 먹은 음식들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탄수화물 양이 좀 많았을 때 그때 졸려요. 그래서 식단을 바꾸고 나서 식곤증이 거의 없어진 게 제가 일어난 네 번째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중력이 올라가고 뇌가 굉장히 맑아진 거예요. 아마 평생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면 특히 공복시간이 길어질 때 뇌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생각이 굉장히 잘 되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가요. 여섯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느낌이세요? 몸이 약간 찌뿌둥하고 무겁지 않으신가요? 뭔가 약간 정신이 덜 깨고 약간 에너지가 좀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되게 찌뿌둥하고 활력이 없고 몸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과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요. 눈을 딱 뜬 순간부터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무언가를 해야겠다 또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몸이 되게 좋아진 겁니다.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때 체중이 55kg 했어요. 현재는 70kg 초반 정도 됩니다. 물론 20대 근생을 하면서 몸이 조금 더 커지고 60kg 중반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 5년 사이에도 몸이 계속해서 커지고 더 좋아졌습니다. 근 손실이 난다거나 또는 근육을 늘릴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4, 5년 동안 몸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도 제가 딱 원하는 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운동을 일주일에 4번, 5번 이상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한 대도 이렇게 몸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는 앞에서 일어난 7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조금 더 확실히 갖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실제로 건강해진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4, 5년 동안 제가 식단을 바꾸고 나서 일어난 이런 다양한 변화들 내가 오늘 무엇을 먹는가가 나의 집중력, 감정, 기분, 컨디션, 생산성 같은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행동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제가 조금 더 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공부하게 되는 것들 또는 제 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들에 따라서 제가 하는 생활 습관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식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식단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해보고 나면 내가 오늘 먹는 음식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면, 신체 자극, 그리고 마음 이것들이 내 삶에, 나의 감정에, 기분에,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겁니다. 식단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탄수화물의 종류나 섭취량도 조금씩 조절을 해보고 대사를 망치는 음식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씩 줄이고 또는 끊고 이것들을 해나가면서 공복 시간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하루에 12시간의 공부를 만들어보고 하루에 두 끼만 먹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분들 몸에 익숙해지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꼭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긴다면 간호적 단식, 이 문자를 위한 5단계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이전 영상들을 한번 봐주세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이어트클리아트 남자 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